이 싸움을 하고 있는 대빵과 수고신 이제 서로의 눈을 한 번씩 바라봤고요 머리 안되면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머리 안되면서 경기 진행됩니다 3몇씩 이사를 나눠보며 이제 살구가 풀리면서 두 싸움을 하고서만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빠르게 들어가 보는 대빵 저음 공격 무단하게 달아낼 수 있습니다 수호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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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3경기 합전 배당률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경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호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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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